안녕하십니까. 장호성입니다. 네. 이형희입니다. 어제 오랜만에 지수가 하락했는데 다오가 1.01% 제법 많이 빠졌습니다. 좀 재미없는 시장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사실은 이제 거의 이 산을 딱 보게 되면 SCNF가 거의 직선처럼 가는 상황이거든요. 사실 모멘텀이 없는 그런 모습인데 하지만 빠지지 않는 거고 해서 시장에 대한 흐름이 약간씩 재미가 없는데 지루하다고 말씀하시는데 혹시 지루하다고 느끼십니까? 유현님도 역시 약간 지루하십니까? 뭐 좀 지루하지 않아요. 인생 자체가 다이내믹합니다. 저희가 근데 주가만 보면 지수만 보면 물론 나스닥이 상대적으로 강한 건 있지만요 S&P 100도 그냥 그 선에서 계속 움직이고 있잖아요. 4,250, 60대는 이게 불마켓 들어가야 되는데 못 들어가고 있고 나스닥은 불마켓 들어간다면 조금 우상해하는 건 맞는데요. 다오는 또 하기 때문에 작년과 완전히 판박이 작년에 완전히 리버설이죠. 완전히 반대되는 거죠. 딱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큰 틀에서 보면 중소형주가 상대적으로 재미없고 왜냐하면 나스닥 중에서도 탑 클래스가 가잖아요. 그러다 보니 약간 재미없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S&P 100이 4,200을 넘어간다는 얘기를 한 100번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 못 갔고요. 못 갔어요. 4,109포인트 끝났다는 걸 보여드리고 아까 말씀하신 러스 2천 지수가 재미가 없습니다. 중소형주의 부침이 심해지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다른 거 없고요. 금리가 올라가는 구간에 상당히 어려워지는 게 아닌가 그럴 수 있을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요. 해외 매출인데 달러가 빠지면 해외 매출이 큰 기업이 올라가는 모습인데 사실 중소형주가 그리 크지 않습니다. 해외 매출이 하다 보니까 약간 달러 하락에 대한 이슈가 없다는 거 보시면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육관 소법 빠졌고요. 금은 금이 2천 달러 깨졌습니다. 네, 2천 달러 깨졌죠. 그 수준이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업종을 보시면 기술 하나만 올라갔는데 0.11% 올라갔는데 AMD가 4.19%의 급등을 보였다 하는 건데 어제 봤더니 올라간 이유가 이런 겁니다. AMD에 대한 최근에 나왔던 폼 13F 끝난 다음에 매수를 많이 했대요. 주요 아이비들이 주요 캐치펀드가 해서 올라간 건데 이제부터 AI에 대한 수의를 좀 보는 겁니까? AMD? 뭐 그럴 수 있겠고요. 특히 이제 제가 또 리사스 누님의 좋아하시죠. 좋아하고 제가 전문입니다. 그분의 어렸을 때부터 학교, 대학 진학 대학 진학까지의 고민 고민까지 파춘기의 고민까지 거의 뭐 스토킹 수준 아닙니까? 스토킹 아, 왜 그러세요? 제가 진짜 훌륭한 분이죠. 제가 얕게 알지만 조금 가끔가다 깊게 하는 게 있어요. 이분이 고민을 많이 했어요. 아, 고민을? 부모님 때문에 아, 부모님 때문에? 부모님은 특히 이분이 대만 출신이거든요. 대만 출신이거든요. 대만에서 와갖고 났는지 오자마자 왔는지 타자마자 대만에 미흐를 태어났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대만 분들인데요. 동양계의 부모님들의 과거에 요즘은 안 그렇지만 과거에 이별반적인 이미지가 있잖아요. 야, 그렇게 어렵게 무슨 공대를 갖고 그런 미케닉 이런 거 하려고 그러니 이과니 그냥 음악이나 해. 이런 거야. 어렸을 때도 피아노를 엄청 가르쳤어요. 피아노? 그래서 이분이 피아노가 엄청 잘 찝니다. 그래서 피아노를 갖고 피아노에 갖고 콩쿠르 이런 우리 지금 구는 상도 많이 샀어요. 그래서 피아노를 잘하는데 이분은 나는 그게 싫은 거야. 그거보다는 자꾸 여성으로 가는 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나는 다른 다른 걸 경제하고 난 채 공부를 하고 싶어. 그래갖고 이걸 이쪽으로 엔지니어로 그런 거죠. 그래서 박사해갖고 이분은 그 자부심이 강합니다. 그래갖고 나분은 무슨 리사 닥터 미세스 수 뭐 이렇게 할 텐데요. 이분은 닥터라고 불리는 거죠. 닥터로 그래서 이분은 연구자라는 생각을 강하게 하는 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모두에 말씀드렸고요. AMD가 지난번에도 실적을 발표하고 나서 했던 얘기가 있어요. 그 당시에도 눈높이는 어느 정도 했죠. 그렇지만 AMD가 여전히 PC의 수요에 둔화라고 얘기했고요. 데이터센터는 약간 자신감을 얘기했어요. 데이터센터는 자신감을 얘기했고 물론 조금 지나면 재어질 걸 얘기했는데 오늘 번스탄이라는 집권사에서 레포터라는 듣고 했는데 PC의 수요가 상당히 둔화됐잖아요. 그래서 기억하시죠. IDC에 따르면 지금 MAC 시리즈는 40%까지 줄었잖아요. 그런 생각이 줄어들었는데 이 하락 조정이 짧으면 한 분기 아니면 길어받을 두 분기면 끝난다는 거예요. 아 바닥이 왔네요. 그리고 연말이 되면 연말이 되면 일단 터널 가운데 PC 수요 그러면서 AMD랑 인텔을 얘기했는데 아무리 그래도 우리 인텔은 관심이 없잖아요. 사람들이 사람들은 AMD에 관심이 있고 그러다 보니 이런 것들에 AMD에 대해서 떠나보셔야 그랬어요. 이 말이 맞는 게 제가 이제 올 가을쯤에 PC를 새로 구매하려고 제가 지금 사세요. 쌀 때 쌀 때 PC 수요에 트렌드 맞춰서 하면 안 됩니까? 12월 때 사시던지 쌀 때 사는 건데 사실은 저도 오래 쓰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도 뭔가 PC 수요에 대한 둔화가 거의 끝날 걸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런 게 끝나면 많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그건 어떤 기다림이 올라가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거고요. NVIDIA는 같이 올라갔는데 0.9% NVIDIA는 그냥 나야라는 거죠. 왜냐하면 오늘 큰 것 중에서 52주 최고가가 마이크로소프트인데 NVIDIA 입장에서는 자존심 상하잖아요. 왜 넘어가는 52주야? 나도 52주 갈래? 하면서 올라갔습니다. 보시고 커뮤니케이션 서비스 업종에서는 알파시 또 올라갔어요. 2.58% 이거 보게 되면 누가 얘기했습니까? 바드가 형편없다. 그 이후에 계속 올라갔기 때문에 지금은 제가 볼 때 알파벳이 다시 한번 AI 중심에 서 있는 게 아닌가 싶고 어제 올라갔던 거 봤더니 어제 보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누구의 갑자기 비리크만이 산 거 비리크만이 천만 11억 달러 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반응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이크로소프트 레이션까지 올라갔다는 거 보여드립니다. 청년자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알파벳은 지난번에 실적 바드 발표한 이후에 상당히 긍정적인 시기가 꽤 있어요. 다만 우리가 좀 고민하셔야 될 게 있어요. 고민. 우리는 예를 들어 이런 뉴스가 나오면 애널리스트가 막 막 갖다 쓰잖아요. 코멘트도 못 펼치고 올리기 이런 거 하잖아요. 이런 거 없어요. 뉴스에 대해서 코멘트는 하지만 그렇다고 숫자가 보이는 건 아니잖아요. 숫자를 바꾼 건 없단 말이죠. 예를 들어서 딱 그런 상황에서 우리랑 약간 많이 다릅니다. 알파벳이요. 주가 좀 많이 회복했습니다. 엄청 많이 올랐어요. 그러면서 알파벳이 작년 8월 이후 최고가를 가고 있고요. 그 때문에 처음으로 1.5조 달러에 다시 편입해 들어갔습니다. 상당히 커졌어요. 그런데 이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부정적인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매수기에는 여전히 매수기여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자기에 맡긴 건 없어요. 그 이후에 그런데 보시면 모건스턴리가 우리가 엊그저께도 말씀드렸듯이 상당히 긍정적으로 얘기하는 거죠. 제가 보니까 알파벳이 지금 리드할 거라는 거예요. 계속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최고라는 얘기를 하고 있고요. 블룸버그도 블룸버그는 이 친구도 기사를 안 보여주잖아요. 블룸버그의 제목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지금 AI선쟁에 다시 들어왔다. 지금 필요한 시기에 들어왔다. 그 정도라도 평가하고 분석 기사를 쓰고 있는데 긍정적인 의견이 분명했죠. 그런데 지금 냉정한 판도 있습니다. 루프트 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주가 많이 올랐다는 거예요. 너무 많이 올랐다. 많이 올랐고 자기가 지금 숫자가 바뀔 이유는 없잖아요. 많이 올랐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헬리엣이 높아진 거야. 그러다 보니 우리가 과메수 과메다 할 때 흔히 미국에서 쓰는 거는 RSRs잖아요. 그렇죠. RSRs가 72 정도 됐을 겁니다. 과메수에 들어가 있다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하면서 루프트 캐피탈은 매수에서 훅 내려버렸어요. 이게 냉정한 사람인데 이게 냉정 냉정하네요. 냉정해요. 투자에 맡긴 거 하나밖에 없어요. 오히려 내렸습니다. 월요일전. 하지만 알파벳이 다시 그분은 모르겠습니다만 AI 중심에 서 있다 보니까 웬만하면 올라간 상황입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연중 고점이라고요. 아직 안 됐나요? 연중 고점이요. 작년 8월에 찍어볼까 합니다. 리테일 세일즈가 나왔는데 전망치 0.75 약간 하얘했습니다. 0.45 근데 제가 볼 때는요 스포츠 용품 음악 서점이 3.3% 하라고 그랬고 가구도 빠졌는데 어제 그래서 나이키가 주가가 빠진 게 이런 이유가 아닌가 나이키에서 일단 롤를문도 빠졌나 모르겠습니다. 자기가 빠지면서 주가가 좀 조금 빠졌죠. 조금 빠졌죠. 일단 보기에는 약간씩 소비에 대한 침체가 좀 있는 것 같죠? 느낌상 제가 봤을 때는 저는 분명하다고 보이십니다. 분명하다 소비가 왜냐하면 지난주에 한번 제가 얻어 걸린 거지만 벤코브 아메리카에서 지난 4월 달에 카드 소비가 카드 소비가 2021년 2월 이후 처음으로 감소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소매 판매가 있는데요. 소매 판매가 이렇게 뭐 전년 동기 대비 플러스 난 거는 그러면 3개월 만에 처음입니다. 지금요. 아마 희망을 볼 수 있지만 눈높이보다 낮아졌단 말이죠. 0.7에서 0.8 생각했는데 0.4로 했는데요. 스포츠 용품 음악 서점 뭐 이런 것도 서점 이런 것도 조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중요하게 보이셔야 되는 것은 그 중에서 특히 중요한 거가 소위 빅프라이스택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냐면 비싼 것들 비싼 고가제품 고가제품이죠. 고가제품이 뭡니까?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이사가서 느꼈는지 모르겠죠. 가구 가구 진짜 비싸요. 가구 비싸죠. 미국 북미 쪽에 가구가 보통 몇 천만 원대 하는 그렇게 많더라고요. 근데 왜 이렇게 그런 것도 있죠. 왜 이렇게 비싼지 잘 모르겠어요. 가구는 뭐 소파 하나가 홈쇼핑에서 80만 원도로 있지만 똑같은 소파가 800만 원, 천만 원 가구는 비싼 거로 불리는 거에요. 그리고 요즘 보면 요즘 우리 저나 부산에 살 일이 없지만 냉장고 사 보셨어요? 안산주 꽤 됐죠. 안산주 꽤 됐죠. 저희는 수건도 몇십 년 쓰면 되는데 그래서 냉장고 있잖아요. 냉장고 그러니까 그럼 일렉트로닉 샌드 어플라이언스를 해가지고 그리고 가스 전자레인지 뭐 가스레인지 뭐 이런 거 다 있잖아요. 세탁기 건조기 이런 거 가격이 엄청 올랐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약간 고장날 것도 고쳤을 이런 분위기로 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소매 판매 그 분석에서는 네이버에서도 하잖아요. 노동부에서 발표하잖아요. 맞죠? 네 맞습니다. 커머스에서 발표하나? 여하튼 이거 이번에 줄어들었다가 발표했고요. 똑같은 얘기를 어디 했냐면 오늘 홈 디퍼에서 실적 발표했어요. 홈 디퍼가 못 나왔어요. 실적이 홈 디퍼도 이제 부사장님 물론 그런 주장이 있었어요. 추워지고 떠워지고 했는데 이번에 걔네 발표를 보면 날씨가 추워서 안 됐다는 얘기도 합니다. 어찌 됐건 홈 디퍼도 이번에 실적 매출이 생각보다 안 나왔는데요. 20년만에 최악으로 나왔습니다. 못 맞힌 정도가. 그러니까 실적 미스가 매출의 미스가 20년만에 쳐야 돼요. 지난 분기에도 매출 못 맞추고 이번에도 매출 못 맞췄는데 거기서 딱 줄어드는 게 뭐냐면 거기서 비싼 겁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구랑 이런 것들. 딱 그거예요. 그게 걸리는 거예요. 지금이요. 저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큰 물건들 있죠. 큰 것들. 그래서 소비는 하는데 지금 싼 걸 하거나 안 하거나 내일 새벽에 나오는 타겟도 좀 염려가 됩니다. 그것도 아마 제가 보기에는 TV 같은 거 엄청 할인을 많이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안 팔린다는 수술이 전해져서 그럼 일단은 큰 건 안 사시는 시대가 온 거네요. 타겟은 오늘 밤에 하죠. 오늘 밤에 하죠. 오늘 밤에 하죠. 프리마켓 때. 오늘 제가 체크했는데 타겟 이런 거나 해서 안 좋을 것 같아요. 모르겠어요. 그렇습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시고 그 다음에 10년 국제순위를 4일째 올라갑니다. 3.53% 조금씩 올라가요. 기분 나쁠 정도로. 조금씩 올라가는데 아주 그냥 멎어있는 것 같은 느낌에 올라간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달러는 약간 빠졌습니다. 100위를 보여주고 있고요. 중요한 게 금이 2000달러 붕괴되는데 큰 의미 없다. 금이 없죠. 아주 난리난 게 아니죠. 난리난 거예요. 큰 게 아닙니다. 편하게 보시면 좋고 저는 개인적으로 빠지면 진짜 금을 담아가는 게 어떨까 라고 말씀을 드리고 지금 난리가 아니다. 중국 쪽에서 그냥 막 금이 없으세요? 입을 왜 이러고 싶게 나나 금이 없고 한 가지 질문 드릴 게 뭐냐면요. 금을 우리가 재활용하는 걸 본다 그러면 제 기억에 30%밖에 재활용이 안 된다. 나머지는 캐야 되는데 이게 제한된 거 아니겠어요? 그걸 좀 말씀드릴게요. 제가 또 금 전문가잖아요. 금 전문가죠. 금 전문가. 금이 많으십니까? 금 부치가 있나요? 금은 저는 목걸이 있는데 목걸이 30년째 하고 있어요. 30년째 하고 있는데 금을 좋아한다기보다는 비상용으로 갖고 다니는 거죠. 비상용 있잖아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면 이걸 제가 20년 전에 벌써 25년 전에 저희 딸 돌일 때 그때 갖고 갖고 지금 뭐예요? 그래서 녹아서 제가 목걸을 만들었어요. 25년째 계속 하고 있어요. 360년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작년 연말에 갔을 때 이게 어느냐 뭐냐 딱 물어봤어요. 한 480만 원 하나에 목걸이 제가 하고 있는 거 지금은 더 올랐지 않습니까? 지금 560대일걸요? 그래서 금은 그런 수요가 있죠. 그런 수요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금은 좀 갖고 있어요. 안 갖고 다니는 부분이 이해가 안 돼요. 반지 있잖아요. 반지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저는 이제 계속 우리가 PC를 뜯거나 하면 금이 나오는데 소리야. 근데 그게 얼마 안 된다고 해서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죄송한데 금은 생산량이 한계가 있어요. 그러니까요. 왜냐하면 금이 있다고 해서 로봇이 가서 막 캐야 되잖아요. 예를 들면 근데 금은 생산량이 생산량이 증가하는 게 아닙니다. 증가하는 게 아니라 금은 전 세계에 그 나와 있는 생가가 매년 한 2% 정도 늘어요. 2% 그렇습니다. 플러스 마이너스니까 별로 안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갖고 수급이 애매한 것 같아요. 희귀합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고 나서 테슬라 2023 주총이 있었는데 일단은 첫 번째 사이버 트럭을 하겠다 만들겠다라고 발표했는데 만들면 25만대 50만대 얘기했는데 아직 안 만들었기 때문에 그냥 이분의 내피셜을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불황을 많이 얘기했는데 보이는 끄떡없다. 우리는 좋은 위치다. 해서 일단은 자기들은 불황 없는 걸 얘기했고요. 또 모델와이가 가장 많이 팔린 차로 좀 얘기하고 있는데 맞습니까? 제가 택책해야 되는데 보시면 될 것 같고 이게 중요한 테슬라 광고에 대해서 입장을 제고한다. 다시 광고를 하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광고 안 하는 거였는데 광고 안 하는 거였는데 전통적인 광고를 조금씩 한 번 테스트해 보면서 반응을 보겠다는 건데 좋아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광고를 하면 사람들이 더 많이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건 제 뇌피셜입니다. 그 정도 보셔야 되겠고요. 이 부분이 딱 이겁니다. 마지막 문장은요. 테슬라에서 물러날 생각 하고 있냐는 것을 여러 번 피력한 적이 있어요. 자기가 이것만 집중하고 싶다 온전히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엊그저께다 한 번 말씀드렸다시피 월스트리저널에서는 현재 CFO를 딱 지적까지 했어요. 얘가 이 사람이 앞으로 자기 CEO가 이번 주중에서 결과 발표가 될 거라는 얘기인데 그게 없었어요. 그거에 대한 질문이 나왔고 나중에 CNBC에서 단독 인터뷰를 하는데 또 그런 건 나왔는데 딱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기는 계속해서 테슬라에 온전히 더 생각하겠다. 그리고 트위터에 대해서 이번에 새로운 CEO가 임명했잖아요. 트위터에 대해서 자기가 약간 정신이 팔렸다는 피로를 쓰면서 그건 아주 잠깐 했던 거지 그거 나는 지금 하는 게 아니다. 나는 좀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올인하겠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테슬라 주지 입장에서 보면 나만 바라봐 이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 느낌으로 보면 긍정적이었다. 그런데 한 가지 의아한 것은 국내 어떤 굴지의 대기업 회장님한테 그만 두시겠냐 못 물어보잖아요. 아마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어디서 그런 질문을 하냐고 아마 놀랄 것 같은데 그분은 누구 말씀하지 않는데 그분은 이미 한 4년 전 5년 전에 청문회 때 청문회 때 청문회 때 자기는 자기 자식한테 물려줄 마음이 없다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모르죠. 그때 청문회에 나선 소리니까 그래서 상당히 자유스러운 미국의 문화를 본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린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어쨌거나 이것 때문에 장은 소폭 올라갔는데 축가는 올라갔죠. 그런데 볼 의미 없다는 걸 보여드리고 오늘의 메인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해치펀드가 1분기에 많이 매수한 종목을 같이 보실 건데 어차피 폼 13F 파일이 끝났으니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볍게 보시면 좋아요. 해서 제가 갖고 온 자료를 보시면서 한번 캡처해 놓으시고 투자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부터 10등까지인데 대망의 1위가 마이크로스포트였습니다. 우리 위원님의 최애 종목이 가장 높았다. 그러니까 주요한 해치펀드가 적어도 마이크로스포트에 대한 공통된 애정을 보였다.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좋아할 만한 이유가 뭐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좋아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우버가 6위인데 약간 의아하지 않습니까? 우버가 6위입니까? 좋은 경우도 아닌데 우버가 아까 말씀드렸던 데이빗 태펀인가 빌에크만 그리고 마이크베리까지 봤는데 그중에 한 명이 많이 샀죠. 그렇습니까? 그중에 한 명이 많이 샀는데 3명이지 한 명이 많이 샀습니다. 그런데 우버는 잘 나가는데 리프트는 완전히 지금 상반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완전히 지금 안 좋아지고 있거든요. 리프트는 우거는 이렇게 보셔야죠. 1등 있고 2등 있는데 부지 뭐 아프다 생각해요. 1등 있고 2등 있는데 뭐하러 보지 2등 그리고 우버는 우버 잇쓰라는 게 있잖아요. 그리고 서비스가 엄청 많아요. 리프트는 거의 리프트만 하거든요. 그리고 우버가 또 저걸 하잖아요. 우버 이름은 우버 멤버십인가 우버 프라임 그런 멤버십 있잖아요. 또 있어? 있습니까? 모르세요? 모르는데 우리나라에 없는데 그거 있으면 우버 잇쓰가 됐건 우버 자동차 그거한테 모두 할인이 적용됩니다. 그리고 그 부사장님 그건 뭐예요? 저는 안 하지만 쿠팡 뭐 하신다고 했잖아요. 쿠팡 멤버십 하죠. 멤버십 하면 뭐가 좋아요? 그 비용을 내면 새벽에 또 오죠. 배달비 없죠. 배달비 없고 배달비 없죠. 배달비 없죠. 그리고 배달의 민족 이런 것도 배달 없는 거 있잖아요. 서비스 해갖고 딱 거기에 있어요. 그래갖고 그게 한 달에 무슨 구분인데 평균적으로 세 번 하고 택시 우버 몇 번 타면 무조건 남는 거예요. 그렇게 많이 올라가겠어요. 우버 우버 멤버십이 이름은 제가 까먹었습니다. 우버 멤버십이야. 그거가 긍정적인 시각이 있는 거죠. 근데 아직 밸류에이션은 아직 뭐 너무 비싸죠. 밸류만 보면 비싸죠. 그렇습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마이크로스포트 아마존 메타 알파벳 비자 우버 애플 넷브리스 에티즌 블리저드 마스터카드 수준이었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엔비디아가 11등을 차지했고요. 셀스포스 15위인데 셀스포스가 올해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그동안에 다우에 편입돼서 얼마나 눈물을 흘렸습니까. 이 기업이 올라오는 모습을 보였고 벅셀스에는 17위로 의외로 해치펀드가 굉장히 좋은 기업이라 분류 안 하나 봐요. 재미없는 기업을 분류하는 겁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페이파리 19위였습니다. 그 다음 보시면 AMD가 24위인데 AMD가 24위인데 약간씩 좀 관심이 최근에 커지고 있으니까 일단은 올라갈 거라고 보이고 있고 저희가 과거에 한번 얘기한 건데 남미의 아마존 메르카로 리브리아에 최근에 얘기한 적 없으시죠. 발음 열어서 잘 안 하죠. 메르카로 리브리아인데 이거는 남미 아마존인데 이거 저희가 예전에 많이 얘기한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그건 4,5년 전에 많이 얘기했죠. 많이 얘기했었는데 일단은 연기에 있다는 거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에 은행 중 우려도 불구하고 차일수업 28위 올라갔다는 것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해치펀드는 약간씩 위험을 즐기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은행지 매수한 거를 보이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들은 따라하시면 안 되고요. 이분들은 보통 매수하면 전략이 상당히 다양하거든요. 진짜 10년 동안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위권인데요. 30위로 40위 있는데 보시면 좋은데 퍼스트 호라이진이라고 하는 지역은행이 있나봐요. 이게 봤더니 텐이슈주에 있는 은행인데 이걸 또 매수했는데 주가가 급락했거든요. 뭔가 좀 언나간 게 아닌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TSMC가 37등이었고요. 유나이 텔레스쿨 38위인데 제가 볼 때는 TSMC는 버핏처럼 약간씩 지정화 디스크로 염두에 두는 게 아닌가 싶어서 보여드립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뭐 다른 거 여기서 보실 게 특징이 있어요? 아니요. 메르카도 리브레 생각하다 보니까 갑자기 이 종목이 또 생각나더라고요. 요즘 왜 이렇게 핫하니까 핫하죠. 화면 한 번 잡아주시면 실적도 발표했는데 나랑 긍정적으로 발표했는데 뉴홀딩스라는 건 브라질의 핀테크 회사입니다. 맞죠? 그래서 그런 건데 요즘 실적도 좋게 발표했는데 많이 올랐 줄 알았으면 완전히 제자리 끝났네요. 하여튼 이런 거 하시는 분들도 진짜 대단합니다. 이것도 아마 국민의 서학개미가 좋아하는 종목 중에 한 번 보이십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어제 국민연구공단에 많이 매실한 종목을 해놨더니요. 그냥 판박입니다. 맞아요. 저도 맞아요. 주요한 아이디들이 한 것처럼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걸 보시면서 그냥 내가 지역은행이라든지 움직이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보다는 국민연구청을 하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리고 거기 종목만 딱 가져가서 하시면 별로 무서울 게 없을 것 같다. 라고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 청구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민연금은 지난 번에는 돈을 주실을 계속 많이 매실했죠. 나중에 어저께 보여드렸던 웨일 위즈덤에 보시면 딱 나오는데요. 거기 보시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거가 갖고 있는 거 요즘은 애플 마이크로토 그냥 순서대로고요. 그리고 부우나 에스파이 다 갖고 있고 하나 저게 뭔가 봐서 저는 이상한 사전에서 찾아 봤더니 MSCIUS가 있더만요. 모르는 이테프가 하나 있는 거예요. MSCIUS? P룸 시작하는 이테프인데 P에 비싸죠. 4위인가 5위가 있는 거야. 그래서 어 이게 뭐야 그래서 찾아봤더니 그거는 MSCIUS더라고요. ETF죠. 미국만 하는 건데 근데 걔네가 또 그 ETF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쪽이에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 아까 보여드린 리스트에서 없는 게 하나 있는데요. 테슬라가 50위권 밖으로 빠지는 바람에 이름은 없다. 근데 사실은 뭐 해치펀드는 테슬라를 별로 안 좋아하는 걸로 기억하거든요. 디스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어쨌거나 하지만 여러분들이 대한민국 1등 종목은 테슬라니까 가볍게 좀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봤고요. 그 다음에 오늘의 포인트는 실적인데 아까 말씀하신 타겟이 제일 중요하겠죠. 타겟이 망가진 주가가 좀 빠트리지 않겠습니까? 타겟이 떨어진다는데 떨어졌기 때문에 큰 차이는 없었는데 타겟이 좀 걱정되죠. 아마도 급락하면 시장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주택착공 건축가 나오고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디다 얘기했습니다만 최근에 혹시 위원님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홈빌더 건설업체가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다 강하죠. 엄청 강한데 풀틱그룹 사상 풀시비도 내나 다 강한데 어제 얘기한 것처럼 오히려 집이 부족한 거예요. 그러니까 집을 팔면 지금 받고 있는 저 낮은 모기지가 아니고 다시 옮겨타는데 비싸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을 끝까지 안 팔다 보니까 집 부족해지고 있고 하다 보니까 집을 들 때마다 팔려갖고 관련 주가 올라가는 상황인데 약간씩 그런 문화 차이 아니면 이런 차이가 있어갖고 제가 이해 못한 분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경기가 어려운데 막 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국민은 좀 그랬거든요. 근데 저는 다른 얘기 나오고 있으니까요. 그런 관련 주가 보시면 좋을 것 같다. 제 기억에 예전의 같은데 우리 위원님의 절친 있지 않습니까? 니남 교수님 그때 교수님께서 작년인가 내날도 엄청 칭찬하시더라고요. 레나 퍼가 내려와 있다 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걸 보시면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런 관련 기업들이 의외로 올라가는 상황이 됐으니까 잘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도 확실이 있긴 건데 오늘 따로는 안 보여드리고 내일도 가능하면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들 보시면 돼요. 영문에 다 있잖아요. 영문에 알파벳은 바드라는 게 큰 역할을 했죠. 그렇지만 알파벳은 마이크로소프트 올라가서 알파벳 떨어질 때마다 보여드렸던 게 적정 주가잖아요. 아마존의 적정 주가 밑에 있는 거 이제 안 남았다. 나머지와 너무 차이 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마이크로소프트는 적정 주가 약간 위에 가고 이런 느낌이었잖아요. 딱 그대로 가는 거다. 그게 가는 건데 많은 분들이 그게 좀 금방금방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까 하루 이틀에 버는 걸 되게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하루 이틀에 그런 거 하지 마시고 꾸준히 모아가시라고 다시 한 번 조언드립니다. 그리고 다시 한 번 조언 드리지만 한국 주식하듯이 미국 주식하시면 진짜 안 됩니다. 물론 저희 미주얼 고주얼을 사랑해 주시고 그래서 보시면 아니겠지만 제가 요즘은 전화부사장 특히 전화 성격이 올라간 거 위주로 많이 보여드리잖아요. 근데 지금 반대되는 거 제가 화면 잠깐만 제 화면 한번 잡아주시겠습니까? 혹시 오늘 좀 늦어지면 죄송하지만 반대로 빠지는 겁니까? 떨어지는 걸 몇 개 좀 보여드릴게요. 보시면 페이팔이요. 페이팔이 계속 52주 최저가거든요. 어휴 이건 뭐 네 이거 이번에 실적에서도 말씀드렸고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지금 경쟁에 심화되는 거거든요. 이러고 보면 지금 증권사의 눈높이가 조금씩 낮아지는 거 많이 보이고 있고요. 또 하나가 저도 자주 말씀드렸던 거고 이런 것들이 이 주식은 여러분들이 예전분들은 많이 아시는 건데 소품 파는 양키 캔들도 있지만요. 양키 캔들도 있지만 여러분들 콜맨이라든가 하면 팬덤이 때 얼마나 호텔 안 가고 그런데 캠핑 많이 가요. 콜맨 하면 다들 아시잖아요. 뉴웰 브랜드거든요. 뉴웰 브랜드죠. NWR 이거 엄청 좋아요. 파카 불편도 하고 그리고 아프리카라는 유모차도 하고 엄청 좋은 건설인데요. 요새 보셨는지 모르겠지만요. 이게 52주 최저가입니다. 최저가 못 봤어요. 최근에. 52주 최저가 계속 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런데 이것들 보면 투자 의견이 계속 하향되고 있고요. 의견 자체를 잘 못 맞추고 있어요. 매출 이익 전망을 잘 못 맞추고 계속 못 맞추고 실례더가 약간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걸 자꾸 많은 분들이 사시는 거 특히 페이팔 요새 많이 사시거든요. 보면 페이팔이 있어요. 많이 사세요. 왜냐하면 떨어지니까 물가는 거죠. 네. 웨스트에 있습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지금은 미국 주식은 떨어진다고 사시면 안 돼요. 떨어지더라도 예를 들어서 진짜 많았으면 떨어지더라도 떨어지더라도 의견이 약간 좋을 수는 있어요. 의견이 약간 반대되는 의견 이거 한번 사봐야 될다는 의견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요즘 관심이 많아요. 부사장님들 턴어라운드 이런 거 말씀하시잖아요. 하나 더 이런 거 많이 떨어졌는데 또 많이 떨어진 것 중에 하나인데 의외로 UL 브랜드는 다 안 좋다고 얘기하는데요. 약간 의견이 갈리는 것들 한번 공부할 필요가 있어요. 제가 볼 때 UL 브랜드는 공부할 필요도 없어요. 그런데 보시면 M.O.D.G라고 있습니다. M.O.D.G? 이게 예전에 켈러웨이 회사인데 탑골프라는 거 인수합병 되면서 이름이 바뀌었어요. 어렵게 바뀌었는데 이거 엄청 떨어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견을 좋다고 지금 사야 될 따로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만약 그렇게 의견이 엇갈리면 공부할 필요라도 있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고 그냥 떨어지는 거를 그냥 내가 갖고 있어서 물 탄다? 이거 하시면 안 된다. 10초만 더 시간을 써서 어차피 옷을 입으셨으니까 룰루레몬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룰루레몬 이게 바로 정형적인 미국 주식의 차트가 아닌가 보여드립니다. 실적 이후에 급등한 다음에 보시죠. 많은 분들이 이거 보시면 급등했으니까 빠질 거야라고 생각하시는데 안 빠져요. 버팁니다. 이게 미국 기업의 하나의 모습이니까 잘 기억하시면서 투자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티까지 입고 오셔서 맞췄습니다. 제가 얘기할 줄 그렇게 맞을 줄 알고 그렇습니다. 자, 저희가 물러가고요. 내일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